동아리의 표현 우리는 흔히 들 동아리 라고 하는데 아까 잠깐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동아리 일본어는 서클이라고 해서 뭐라고요? 사클 그렇죠. 자 다음 영어로는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일본어 식으로 발음하면 그래서 줄여서 라고 합니다. 자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동아리라고 안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사클 그렇죠. 커넥션 줄여서 코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선후배 관계가 엄한 곳 기강이 센 곳 하면 생각나는 곳? 운동부겠죠. 일본도 운동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선후배 관계가 엄할 뿐더러 운동부 특성상 인내심이라든가 성실성을 강조한 곳이기 때문에 취업할 때 유리하다라는 점! 자 세 번째 세 번째 역시 대학생활 하면 만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고래서 이런 만남을 위주로 한다고나 할까? 여튼간에 술자리를 위주로 하는 써클이 하나 있어요. 일본어로는? 노미사라고 하는데요. 이 써클은 미팅 미끼로 부원들을 모집하는데 별로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어떤 사람을 제일 물이 좋아? 라고 하는데요. 물까지는 아니지만 일본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써클이라고 하면 테니스 사클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선환도가 높기 때문에 물론 사람도 많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를 함께 갖고 있는데요. 나쁜 이미지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주로 술을 마시는 너미사가 있고요. 좋은 이미지로는 청춘을 불태우는 이런 느낌이라든가 귀여운 여학생이 많다. 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네, 신권. 이거는 신입생 환영회라고 하는 신유생 관계가이를 줄여서 일본어로는 신권이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게요. 여기서는 우리 흔히들 술 마실 때 분위기를 뜨기 위해서 술이 들어간다. 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 요거 일본어로는 콜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가르쳐 줘요. 예를 들면 요런 게 있겠죠. 비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네, 낙가마하즈레. 이러면 왕따.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그쵸.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뭐라고요? 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왕따까지는 아니어도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겠죠? 학교サークルに入るつもり?骨のためにはそれが一番いいんだって? 스포츠系のサークルはどう? 上下関係が厳しくてちょっと怖そうだけど。 っていうか、この前一緒に入ろうって言ってたサークル、男の人が多いの?女の人が多いの? 私、実は新館のためにこのサークルに入ったんだ。 大学に入ってサークルに入らなかったら、仲間はずれになりがちなんだって。 私たちのサークルに入ってみてください。 私たちのサークルに入ってみてください。 では、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 バイバイ!